가까운 거리에 동네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거래 어플, 자주 사용하고 계신가요? 최근 역대급 중고거래 매물이 올라왔다고의 화제입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없는 게 없다는 당근 매물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보면, 아니 이게 뭔가요? 영화에서만 봤던 커다란 장갑차가 있습니다. 판매자는 육륜 장갑차 정리한다며 사진을 몇 장 첨부했는데요. 뭐 형인가 했더니 자동차 크기와 다를 바 없는 실제 장갑차입니다. 어디서 구했는지도 궁금한데 이걸 중고로 판매한다니 놀라운데요. 판매자는 장갑차를 2,500만 원에 판매한다며 궁금한 점은 문자나 전화달라고 말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개인 간에 이렇게 막 거래해도 되는 거임? 자동차 종신보험 가입 가능할까? 내가 가지고 싶다, 간지난다, 2,500만 원이면 싼 애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. 한 네티즌에 따르면 국내 차량 안전 규격상 총중량 및 축중량 제한에 걸리면 제한차량 운행 허가를 통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제한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관건일 뜻이라며 실제로 운행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